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앱톡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앱톡쇼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자면 저희 진행자이신 김지산 센터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로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움증권 기업분석팀장 이종영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으로 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 날씨가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혹한 이런 양극단이 점차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이라는 우리나라의 날씨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인 원자재가 상반기에 있었는데요. 눈치 채셨겠지만 바로 원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서와 이런 변동성은 처음이지 원자재 시장 상반기 리뷰와 하반기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원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심수빈 연구원 나오셨고요. 애톡쇼의 단골손님 이코노미스트 김유미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애톡쇼의 에피타이저라고 할 수 있는 3행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내용에 맞게 국제 유가 4행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빈 연구원이 담당자이시니까 우는 제가 될까요?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됐나요? 네. 진행해 주시죠. 국 국내에서 제 제가 유 유가를 가 가장 잘 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젊은 페이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간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컸던 상품을 꼽으라고 하면 두 개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하고 또 철광석 두 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원유 시장에 대해서 심수빈 연구원께서 상반기 시장을 한번 리뷰를 해 주십시오. 네. 일단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연초에 한 배럴당 60불에서 4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가 5월에는 또 빠르게 회복을 좀 하면서 30불 후반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물론 코로나 이슈도 사실 수요 측에서 좀 큰 변화를 갖고 왔던 요인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좀 가장 큰 변동성을 키웠던 요인은 결국 좀 오펙의 감산 공조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수요가 좀 감소했던 거는 1월과 2월에 중국 내에서 코로나 확산이 좀 되면서 수요 감소 전망이 조금 높아졌던 상황이었던데 여기서 이제 또 3월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공조에 실패를 하면서 결국은 과잉 공급을 좀 높였던 점이 아마 유가 급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사실 3월 말부터 해서 미국에서 셧다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 감소에 대한 전망은 계속 강화되는데 4월에 사우디가 또 사고를 한 번 놓칩니다. 정말 큰 폭으로 산유량을 또 빠르게 늘리면서 재고를 좀 많이 올렸고요. 이러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 있었던 오클라우마 쿠신 지역에서 원유 재고가 넘칠 수 있다. 더 이상 원유를 저장할 수 없다라는 우려들이 좀 높아지면서 국제효과를 또 마이너스로 선물 가격을. 그럼 그 시점이 마이너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오클라우마 쿠싱 지역에서 원유 재고가 저장 공간의 한 80%를 넘어서면서 5월이면 이 저장소가 포화 상태에 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결국은 선물을 인도를 하지 않고 다 모두들 롤어버로 돌리면서 사실 유가 좀 급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또 갑자기 유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주요 산유국에서도 갑자기 스탠스를 또 바꿨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다시 적극적인 감산으로 좀 돌아서면서 유례없이 이제 일평균 한 970만 배럴의 감산안에 또 합의를 했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5월 경제 재개와 맞물리면서 유가가 오를 거다 여기서 뭐 어떻게 더 빠져 이런 의식들이 좀 많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이에 대한 투자가 좀 높아지고 이러면서 또 결국은 유가가 좀 급등을 했고 사실상 최근 같은 경우는 배럴당 40달러 정도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30불 대서만 가도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40불 넘는 거 보면 참 알 수 없네요. 언제네. 네. 그 마이너스 주가는 사상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어찌 보면 이제 신세계를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보니까 4월 달에 이제 마이너스 40불 장중 40불 터치를 했고 최근에 이제 40불까지 올랐으니까 약 한 2개월 만에 80불이 변동이 됐던 거더라고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철광석도 또 그렇지 않나요? 네. 철광석도 사실 그렇게 막 주목하는 원자재는 아니었는데 올해 좀 상반기에 좀 이슈가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철광석은 제가 이제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면 연초에 이제 90불 때 초반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중국에서 먼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거의 한 60%를 중국이 혼자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수요 둔화 우려가 생기면서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80불 때 이제 초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또 회복이 되고 또 중국의 산업 생산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특히 중국의 철광 생산량이 좀 많이 감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빠르게 다시 또 회복이 되면서 다시 90불 때까지 금방 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이 브라질에서 코로나가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이 전 세계에서 철광석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 발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올해 증산을 많이 하기로 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량을 이제 줄이고 또 생각보다 생산이 빠르게 이제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최근에 이제 100불까지 또 급격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100불 때까지 이제 반등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광석의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철광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는 수요 증가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우리 이코노미스틴 차장님께서 보시기에 국제유가나 이런 다른 원자재들은 가격이 올라온 거에 있어서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었다라고 보시네요. 수요가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 비관론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경제활동이 조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재개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표의 개선이나 이런 폭이 좀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았던 시각에서 조금 개선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실물 지표의 지속성을 아직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컨센서스보다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부분들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사실은 연준이 자산이 매입이 현재 보면 7.2조 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과 우리가 굉장히 안 좋게 봤던 경기의 시각들 그리고 실제로 지표의 개선이 맞물리면서 원자재 쪽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봤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기저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개선됐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 빠졌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많이 반등해야 30불대 정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다들 봤었는데 40불대까지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수요단에서는 부정적인 이슈였지만 철광석적으로 보면 공급단에서는 또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전공했잖아요. 가격 변수는 참 원자재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또 원자재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하반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그게 이슈가 될 텐데요. 그 하반기 원자재 시장을 둘러싼 매크로 이슈는 우리 이코노미트신 김윤윤 차장님께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하반기가 사실은 경기를 볼 때 보면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거라는 건 이미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건 누구나 개선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개선되느냐 그 폭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보면 다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상반기처럼 전면적인 봉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확산된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으로 하여금 굉장히 경직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표계에서는요. 사실은 기저가 굉장히 크게 작용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이 부분들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경기 회복 속도가 다소 우리 기대보다는 주춤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수요단에서의 원자대 쪽에서는 조금 지금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약간은 반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수요는 그런데요. 유동성은 더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아, 또 그게 또 변수이군요. 사실 상품 시장에서는 수요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자금이라는 투기성이라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본다면 유동성은 이렇게 코로나19가 생각만큼 빠르게 진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계속 돈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간 수요의 공백을 메꾸기에 그러면 이 유동성에 의해서 사실은 상품 시장이 우리가 수요에서 기대치를 낮춘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지도 사실은 그거는 좀 봐야 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저도 이제 이 원자재 상품 시장을 오래 봤지만 예전보다는 이런 유동성의 힘이 가격을 자제하는, 자제우제하는 영향이 훨씬 더 가고나는 커진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그러다 보니까 투기적인 수요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도 훨씬 또 중요해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는 약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또 유동성은 또 많이 풀리면서 원자재가 올라가기는 또 좋은 환경이고 그런데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또 산유량이 급격히 또 줄어든다는 얘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제유과가 또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는데 우리 심수빈 연구원께서는 국내에서 가장 유가를 잘 맞추는 심수빈 연구원께서는 하반기는 유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사실 상반기에 유가가 좀 예상보다 빠르게 좀 많이 올랐고 제가 생각했던 수준 이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상반기에는 이러한 상승폭이 사실 하반기에 상반기처럼 이런 급격한 상승세로 좀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사실 원유 수요 같은 경우가 물론 아까 코로나 확산 얘기도 해주셨지만 상반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수요가 좀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보면 결국 미국이나 유로존 쪽에서 사실 수요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수요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더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라면 유가가 좀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최근 미국 산유량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많이 줄었고 사실 1월 말부터 산유량이 계속해서 차츰차츰 줄어왔다가 4월부터 이제 5월 지나가면서 유가가 빠르게 좀 하락하는 산유량이 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만 해도 EIA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주간 산유량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최근에 발표되었던 달런스 연은에서 에너지 서베이 결과를 조금 살펴보면 6월부터 이제 시추나 생산 재개에 좀 나서겠다라고 답변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고 뭐 한 36불에서 45불 사이에 유가면은 이제 우리도 생산 재개에 나서겠다라고 답변한 기업들이 한 50%가 좀 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 산유량이 사실 추가로 축소가 되는 흐름을 좀 보이기보다는 횡보한다거나 아니면 좀 조금이라도 조금 늘어나는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미국의 산유량이 그렇게 조금씩 늘리면 오펙이 이런 단합도 깨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이게 좀 오펙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네. 맞아요. 자기들은 생산을 늘리면서 이제 오펙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오펙이 산유량을 좀 줄이고 있고 많이 줄였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산유량이 줄어도 지금 5월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여전히 제일 많은 산유량을 흥산하고 있는 국가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산유량이 점차 좀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다라면 러시아에서도 추가 감산에 계속 연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작용할 수 있겠죠. 네. 참 복잡합니다. 이게. 능력성이 또 커질 수 있겠네요. 네. 이것저것 많이 걸린 게 있어 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그 유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원자재 금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금이 이번 주에 올해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최고치. 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미 이제 우리 국제유가를 제일 잘하시는 심수빈 연구원께서는 그 올해 상반기에 정기적금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맞아요. 또 국제유가가 또 최고치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한번 또 전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쪽지깨신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그 양말 황금양말 증권에서 또 2,000불 또 2,000불 또 본다라는 전망도 이제 내놓기를 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하반기에 금가격 전망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일단 뭐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이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코로나 이슈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경기에 대한 불안이 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좀 계속해서 돈을 푼다라고 하는 점도 사실 금가격을 계속해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달러랑 요즘 금이랑 같이 좀 동행하는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급격한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금 가격에 대한 좀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금가격 상승을 좀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연준이 돈을 좀 푸는 이런 부양 정책을 쓴다라면 사실 달러 강세도 좀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경우도 아마 전보다는 조금 달러 강세가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좀 계속해서 금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점도 사실 금은 또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금수요를 좀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다라고 보면 금은 경기가 안 좋아도 금을 사고 돈을 풀어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와도 금을 사야 되면 결국은 금을 사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거의 뭐 용갈이 통변해요. 원자재 중에 용갈이 통변인데. 원자재 중에 가장 타픽 아닌가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가격 이 예전에는 달러와 반대로 움직였 다고 하면 최근에는 어떤 달러와의 상관성이 과거보다는 또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달러가 달러 인덱스를 저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제 유럽이 영 이제 힘이 없어지면서 달러도 약간은 이제 불안하면 안전 자산을 하는 그런 수요 측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 네 맞습니다. 그 잠깐 뭐 역길로 세자면 지금 금 한돈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20만 원 넘고 거의 30만 원 가까이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봤는데 그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 그러니까 이제 금반지 하나가 한 돈짜리 하려면 25만 원 비싸네요 . 그런데 이제 우리 심수분 연구원이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면 .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아기 돌반지를 지금 팔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 네 그렇죠. 이제는 얼마 안 있어서 금 한돈의 30만 원 시대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 . 그 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보는 1키로 짜리 이런 그 금 괴 있잖아요 . 네. 그거는 가격이 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 글쎄요 . 천만 원 넘지 않나요 . 천만 원이요 . 혹시 심수분 연구원은 . 네. 너무 감이 없나요 . 네. 그 1키로 짜리 골드바 그게 하나가 8200만 원에서 8500만 원 정도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국제유가가 금 가격 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그 골드바 가 1억 원 할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그 골드바 하나 갖고 있으면 참 든든하지 않을까 싶 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국제유가 금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요 . 우리 원자재 담당이신 심수빈 연구원 께서 하반기에 가장 좋게 보는 원자재는 어떤 원자재입니까 .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걸 통해서 좀 추론을 해보실 것 같지만 결국은 금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 네. 금. 뭔가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면 금 대신에 은을 한 번 사보시는 것 같아요 . 아 그렇죠. 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은이 금이랑 같이 움직이나요 네. 가격은 같이 움직이는데 은 은 50%가 산업용 수요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좀 회복된다고 하면 조금 더 금보다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는 은 가격이 되게 금 대비 부진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은 가격이 이제 은도 중국 쪽에 영향이 많은 건가요 . 제가 봤을 때는요 은은 중국 쪽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 가격에 이제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 인데 그 경기가 하반기에 조금 뭐 살아난다 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은 가격이 금 가격보다 뭐 탄력이 더 좋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 다만 주의하실 것 중의 하나는 은 같은 경우는 금보다 빨리 빠지기 때문에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다 이 됩니다.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지는 . 네. 굉장히 변동성이 큰 . 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금 아니면 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 그럼 다른 비철은 아니었나요 . . 아무래도 또 비철은 경기랑 연동이 되다 보니까 금 대비에서는 조금 불안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 수고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더위 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그 무더위에 건강관리 잊지 마시길 바라구요 . 시간 되실 때 삼계탕 한 그릇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 자 그러면 저희 김치산 센터장님의 빠른 복귀를 바라면서 오늘의 톡쇼 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